부드러운 여인, 아주 매력적인 여인 요양아님께서 호롱 불러주실 거예요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흔들리는 호롱불이여 나를 안고 자장아를 불러주시던 그리운 우리 어머니 이제는 볼 수가 없네 다시 느낄 수 없네 호롱불이 사라지고 없는 지금 오늘밤엔 더욱 그리워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좋네 ASEGAR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